겔투버 일진이는 뉴런 연결에게 피해당하신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뉴런 연결에서 탈퇴하시고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기존 뉴가의 연락을 피하십시오. 전화 녹취의 전부가 뉴런 연결에게 넘어가며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니케님이란 분이 뭔 행사를 하는데 니케라는 분이 누런이가 자꾸 이걸 언급하니까 니케라는 분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하토르한테 아니 거기 간식이랑 빵을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시켰어. 하토르가 사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니케님 사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괜찮아요. 그냥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살게요. 그러고 나서 니케님은 그냥 그러면 니케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안 되는데 미안했는데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뉴런 연결님한테 동장 후원으로 그냥 해버릴게. 일단 내가 한다고 말을 한 거니까. 이렇게 안겠어. 그러면 하토르가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됐어. 이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렁이가 누렁아 내가 니를 대변해줄게. 니께 커피가 왜 짓다라는 설명을 해? 왜 그게 횡령이고? 근데 또 듣다 보면 나름 일리가 있어. 내가 만일에 사회생활도 안 하고 내가 미쳤으면 이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타인의 삶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삶을 아는 건 사무가 있고 임무가 있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나 제3자로 화금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입니다. 이게 제가 되는 거예요. 저, 뉴런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배임증은. 타인의 삶을 처리하는 것은 타인. 저라고 했죠. 뉴런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물을 전부 일부를 저를 위해서, 뉴런을 위해서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전형적, 본질적, 동생상의 계약에서 이익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인관계에 기초해서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뉴런. 타인의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겁니다. 네. 들었죠. 무슨 개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타인의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건데 그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를 했다 그래요. 뭐 그냥 개소리라서 그냥. 근데 나중에 좀 더 지가 막 설명을 할 거야. 그 유튜브 자기 구독자들한테. 근데 초딩도 이걸 가지고 재산이라고는 안 해. 알겠니? 지금 재산이라 그러지? 채널커피 채널재산. 자, 그거에 대한 상황은 하트 감사하고요. 자, 여기에 제가 만들어서 나와있어요. 하토르 해피마리가 이렇게 고수를 했다. 여기에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돼. 여기 와서 보시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자기 말에 따르면 니키님이 후원하신 커피가 왜 자기 거고 설명을 해요. 아까 그거는 그냥 법률적인 지원자 개소리고. 왜 자기 건지 그걸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하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승인한 적도 없고 보고 자체가 없어요. 보고 자체가 없다고. 이거 제가 개인 걸로 할게요. 니키님 후원 처리시킬게요. 후원하지 말라고 할게요. 후원하지 말라고 할게요. 여기서 거짓말이죠. 니키님은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토르 니가 샀으니까 나는 어차피 돈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그걸 차라리 돈으로 낼게. 그랬어. 그리고 돈을 내셨어. 그 말은 쏙 빼요. 그냥 커피를 사지 말라 했다는 그 말까지만 하는 거야. 자기 손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쏙 빼요. 누렁이가. 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권리가 없어. 권리, 권한, 근거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권리, 권한, 근거를 생각하라고. 타인의 생명권. 타인의 생명에 대한 생명을 지킬 권한.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외치고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법의 도움을 요청할 권한. 생명권 같은 권리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네가 이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렁이의 주장은 이거예요. 잠시만요. 누렁이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사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자기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대행하는 경우인데 일단 누렁이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가 사무를 하투로한테 맡겼어. 그런데 니케님이 하투로 그럼 네가 내 대신 사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런데 하투로가 그거를 샀잖아. 샀으며 그 결제가 되었을 그 당시에는 채널커피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채널커피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하투로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팽령을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따지면 또 그럴 수도 있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쉽잖아. 우리는 법적 상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투로가 자기가 그 돈 다 내고 그러고 나서 니케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몰라. 돈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그러고 누렁이의 돈을 줬다고. 그런데도 그거는 저 유튜브에서 말을 안 해요. 하투로가 커피를 자기가 샀는데 누가 니 보고 그거를 결정을 하고 니는 내 사문만 보고 되고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니는 왜 니 마음대로 니케한테 커피 사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을 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명언 나옵니다. 아니면 나중에 니케랑 합의를 받든 사후에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후에는 신희랑 합의를 받든 니케랑 합의를 받든 사후에 뭐라는 건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쿠팡플레이에서 사는 동시에 타인의 삶으로 저에게 되는 거예요. 저희 추모제 목적으로 쓰이는 채널 커피가 되는 겁니다. 쿠팡플레이에서 사는 순간 니케가 하겠다라는 말 듣고 자기 게 아니고 자기 계산도 아니고 영수증 그래서 주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희 거라고요. 커피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채널 커피 자기 재산 내 채널에 재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격 얼마다? 29,170원 그런데 이걸 횡령에 떠드는 거예요. 누룽매미들 알겠어? 쿠팡플레이에서 그 커피를 산 순간 그 커피는 자기 채널 커피고 채널 재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뒤 이런 거 싹 다 빼고 그리고 나중에 니케님이 10만 원 따로 후원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누룽매미들한테. 네가 영수증을 처리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네.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니케님한테 줘야 된다니까. 니케님과 나하고의 일이라고 니케님과 나하고의 관계고 거래고 니케님과 나하고의 일에 네가 개입해가지고 영수증을 처리한다고까지 잘 알고 있던 애가 갑자기 보관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게 살지 않니? 이 새끼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 누룽아? 그러니까 시비를 걸라니까 오만별 거를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너희 이해됐니 여기까지? 얘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자기랑 니케와의 관계에서 하토르 해피마리가 아 그럼 니케님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거 살게요. 그거는 횡령이고 베임이라는 거야. 네가 왜 내 재산에 관여하나 이건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횡령 베임에는 누룽에 재산 손실이 있어야 되거든 분명히. 근데 재산 손실이 없어요. 재산 손실이 아예 없거든. 근데 그런 거는 말을 안 해. 그러고 있잖아. 지갑 잠깐만 더 들어볼게요. 잘못했는데 영수증 보관을 잘못했는데 보관을 잘못했다는 말은 뭐 무슨 말이야? 그러면 보관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영수증이 날아갔다는 얘기네. 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얘기네. 시일이 지난 후에 영수증을 찾았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쿠팡플레이 영수증은 자기가 공개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캡처가 돼 있죠. 쿠팡플레이는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영수증은 잊어버렸어. 종이 영수증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쿠팡플레이에서 샀으면 쿠팡플레이는 온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영수증이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무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클릭하면 그냥 영수증 또 나와요. 영수증을 분실했다? 나중에 찾았다? 보관을 잘못했다? 아니면 자기가 프린트할 수 있죠? 그럼 그거 잊어버렸다 치면 또 발급받으면 되지. 온라인 거래는 무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쿠팡 들어가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여주지. 니케아한테 영수증 보여주면 되잖아. 이해해주세요. 그냥 캡처해가지고 어? 니케아님 커피 샀어요. 네 일이 아니라니까? 네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니케아와 나아구의 거래야 이 부분은 보고가 사라집니다. 보고 안 했다는 이야기는 누룽이 주장은 이거예요. 아 그냥 네 말에 따르면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귀찮아서 니케님한테 아 그냥 제가 사는 걸로 할게요. 그러는데 쿠팡플레이 들어가면 영수증은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누룽아 맞지? 네 말이 맞아.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지. 근데 귀찮았겠지? 그게 그럼 2만 9천 뭐지? 이 돈 꼴락 니한테는 큰 돈인지 몰라요. 니 10인짜리 하나도 소중하게 사용하니까. 근데 하토루는 이 돈이 귀찮았고 그냥 내가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일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하토루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를 너무너무 믿고 니가 진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었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니케님도 멀리서 저러시는데 아이고 뭔 또 돈을 받고 그냥 내가 내고 말자. 이거 충분히 현실생활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쟤는 지금 횡령이라 하는 거야. 니케가 돈을 준다 하고 한 시점부터는 하토루는 제 3자고 나는 무조건 니케한테 받아야 그게 법률적으로 맞는 거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가 니케한테 10만 원을 따로 받은 거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 영상이 좀 꼴 때리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거짓말하면 천만 원을 드리겠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게 왜 니 거냐니까. 그 동일한 기획팀 안에서 그 무수한 사람 그 기획팀이 했던 무수한 거래와 자기 스스로 했던 무수한 거래는 전부 채널 거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잖아. 니케 아니라니까. 쿠팡 플레이 클릭하는 순간 니케 아니라니까. 자 여기에서 다 나오죠. 쿠팡 플레이를 클릭하는 순간 니케 아니다. 여기에서 누렁의 정신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러고 있잖아. 누렁아 내가 하나 여길게. 내가 있잖아. 니가 지금 이 건으로 하토르를 고소한 게 아니야. 명신새끼야. 하토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니가 하토르를 고소하면 돼요. 하지만 니를 고소한 건 하토르야. 그리고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례금을 천만원 드립니다. 어쩌쩌쩌쩌쩌쩌 썼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누렁아 나 같으면 나 같으면 하토르 거짓말한 거 그 캡처해가지고 하토르는 들고 가. 그러고 하토르한테 천만원 받으면 되잖아 니가. 안 그래? 스패너들 시켜가지고 하토르 거짓말한 거 이거 캡처해가지고 니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 하토르 이렇게 말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나 같으면 내 스패너랑 누구나 시켜가지고 그 캡처한테 가가지고 쥐가 준다 했으니까. 어 나 사례금 천만원 받어. 나 같으면 시키겠다. 왜 안 했니? 그리고 이때까지 횡령인 거 확실하고 거짓말인 게 확실한데 그거를 왜 니는 이때까지 고소를 안 하고 있냐고. 틀린 거 있어 여기서? 자 여기까지. 아이고야 진짜 힘들다. 귀찮아 죽겠네. 아 몇 벌을 하는 거야. 똘대가리 새끼야. 니가 너무나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거 같아서 무인도 30년 산 새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결론은 니는 쿠팡에서 결제한 순간 그거는 그때까지는 니 건데 그거를 니케가 그 2만 9천 얼마 그거를 하토로한테 안 주고 니한테 10만 원을 입금해서 그게 횡령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야. 누룽이란 변명이 참 잘 됐어. 누가 짓는지 몰라도 응. 응.